히히 히히 하아 에반데 육강령에 불쾌 넣고 맹동무침 육강령 맹동무침 육강령 맹동맞 다들 강도가 그리우면 되죠 강도 강도 넥슬라이스로 철연 에미벤트 너무 쓰레기다 진짜 차라리 턱벌레 잡는게 낫지 차라리 턱벌레 잡는게 낫지 뭐야 왜 탐펠 두장이야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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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탄탄 면 어우 쓰레기 실력 탓인가 흡 아니 늑.. 됐다 들어가 하룻이 젤 쓰레기인가 하스스톤 국대 손발전 나갔으면 큰일났을 뻔한 실력 아아..하스스톤 이 게임에 프로가 있는 게임 아스스톤 수리검 비행기 음... 어우...샛 미친거 아냐 딱댐 턴 존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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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접 다운퍼를 해보니까 겁나야 카드만 육강량수 일뎀 땜에 고기 못먹는다 고기 못먹을거면 포션 먹자 룬.. 괴라미드 룬.. 피.. 등장 개성같이 나타난 엘리트 다섯마리 잡을 수 있네 가자 유물이 날 기다리고 있다 공룡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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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는 사일런트 벌집 미쳤나? 공룡롱 뱀 뭐고 아보카도 제거 제거 나네를 제거하도록 하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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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성직자들의 쉼터 아 보수션먹을까 고민되네 휴 잘 맛이 없고 복 잘거면은 불쾌나 망단일거 같은데 왜이래 밀추 밀추 요호 야 아니 시세 폭발 의대 같냐고 쓰레기 야야야 와우 두번 들어갔으면 근데 두번 들어가면 그냥 그런갑다 할라야지 푸키몬 트레이너 비행타이브 푸키몬 푸키몬 푸een 푸ร 푸 suit 푸오이 푸QU 푸 푸 고게람쥐 예비플러스가 더 땡길텐데 일단 강화된 카드 를 먹자 내가 이겜 의접색 잡잡잡잡잡 합격용 인형 전략가 부적 부적 특이 스택 쓰레기 이벤트 나올 수 있으니까 들고오자 이게 를 에이 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머리 항아리. 내머리 항아리. 스트레츠. 초창이었으면 스트레츠 각인데. 내머리 항아리. 룬 렛츠. 나 독박스네 골프레스에 말했다. 아카베코 얹어서 먹고 싶다. 아카베코 독바르기 룬 피라미드 프레스. 앞 도둑. 내머리 항아리. 내머리 항아리. 내머리 항아리. 내머리 항아리. 내머리 항아리. 아무것도 못하는 딸지채 대개 치워 헬리트 다섯마리 잡아주기는 다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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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엘리트 다섯마리 잡았는데 파격용 인형 도적 대개 다 세모항은 좋네 세모항은 나가있어 휴지기 싫으면 두석 2부절 다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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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구리아다 아우 달어 다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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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만듬 이펙트 많음 불쾌 작업도구 죽어 죽어 이따구로 나와? 더블 룬단구 해봤데 차라리 부적사열나오지 이따구로 이펙트 나이펙트 2개 할걸 룬...룬...룬... 얘네들 첫타 반반이네 연타가 40% 와 연타왕률 40%야 두 턴에 제일 세게 때리는 게 49% 들이네 첨탑에 비친 망나니들... 그러면은 두번째 턴에는 두번째 어둠이는 연타를 안한다는 소리네 맞나 예비 강화 좀 해줘 노강 써봐라 노강 쓰기 싫은데 강화 해줘 노강 써봐라 가 이게 드로냐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회중 뭐 회중시계야 달팽이한테 귀집히 쓰면 화병 걸리는데 병법 써 쓸 일 별로 없을 듯 이거 온다 33%야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어 뭐였길래 설략하냐 어떤 칼이 먼저지? 아니 연박탄말고 이럴수 때릴까 안 때릴까? 안 때림 이럴수 더 이상할 수 없어 타입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오도라 털끝 하나 안 다쳤죠? 털끝 하나 안 다치려면 털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털끝 히펙트는 가능하겠네 털끝 히지비 히펙펙트 변전 엠페로 변전 뽕매내놔 스웨이키드라 카드를 올렸겠다 카드를 올리면 공격은 없다 그것이 룬반구 디지컬로 패턴 보면서 방어도 부셔 먹는 상상은 아씨 이거 개막냐 아씨 이거 개막냐 으엑 다행히 안때렸네 연박탄 좀 꺼져줄래? 드디어 부적이 드디어 부적이 힘 숨진 부적 아우 졸나쁘네 뭐야 약하라 흠 부적선에서 정리됨 홍매추 신성도 지금 별로 도움 안될거 같은데 능숙은 개좋을듯 2단 건대기 순수 번데기 넣을까 번데기로 악몽 뽑아서 악몽 총매하면 됩니다 강폭 모임? 강폭 모임? 강폭 있으면 그래도 수리검 쭉 올릴 수 있겠네 강폭 모임? 경포 제비 바또자한테 쏘리지르는 사일런트 아유 내 체력 다 어디가냐 80딜 30댐 들어오고 맞아서 고기 먹으면 되겠네 아니 약화 계산 안했다 계산하기 쉽지 않은 어떻게 해야 6댐 맞지 고기 건 개어렵네 90딜이니까 40댐 깎으면 54 단숫게 50댐 깎아 내일 초대석에서 윤반구 고기 건 보여줍시다 고기 건 실패 고기 건 실패 동매하나 더 고기 건 실패하고 2대 M 공짜로 맞았네 고기 건 실패 잡 소네 폭주 뽑았다 약세라 고기 건 실패 뭐지? 단추각인가 고기 건 실패 고기건 실패 고기건 실패 상산기건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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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Oh yeah. 알았다. 이번 턴에는 공격 100%인데. 단타면 어차피 죽은 거니까. 연타라고 생각하고 불쾌해 쓰는 게 낫지 않아? 단타 못막산 어차피. 귀신같이 연타를 때리네. 그지 않으세요. 그지 않으세요. 폭매가 들어가도 안 되잖아. 폭매가 들어가도 안 좋네. 폭매가 들어가도 안 좋네.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3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3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3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3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4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80방어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그 кон 개 애매졌네 이런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어차피 이트면 다 웹업하면 이길 수 있긴 한데 이제 기억 안 나 단타 아니었나? 이거 디버프였던 것 같은데 뭘? 이거 연타 아님 이것도 연타 아니었나? 달팽이한테 기억력 시험을 당하는 나 단타였네 단타였네 여기는 이제 패턴 넘겨서 못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난 다운 서 magnific 오 쒸 폭메 아아아악 실패 빠바밤빠바밤 어지라이크 게임 뭐야 뭐냐고 그 와중에 종이야 개삭인거 보소 프리탐 없냐 늙다 달가라 흐접색 내가 이겼다 잠깐만 공약한테 깝치니까 죽지 눈반구의 위험성 프리님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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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발들 게발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포션 괜히 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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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화살표에 따르면 이번 연타잖아.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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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해했다. 이해했다. 완벽히 이해했어. 랜덤, 랜덤이 맞네. 잔상이다. 어디에 보시는 겁니까?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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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이러면...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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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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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5마리 잡았어 룬반구의 위험성 진짜 룬반구 개빡쳐네 하지만 저장 후 종료를 하면 된다